대장님 9월달 휴가 계획입니다. 9월달에 추석 명절도 있는데 9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간부들 휴가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9월 25일부터 28일까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방위산업전 DX코리아 방산전시회가 열리는 기간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2년에 한 번 열린다는 대한민국 최고의 방위산업전 DX코리아 말하는 거야? 방산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축제, 대한민국 무기 수출의 핵심이 되는 DX코리아가 국내 최고 전시시설인 일산킨텍스에서 열립니다. 벌써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장래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전시회로 브랜드 가치가 높은 DX코리아가 또다시 열리는구만. 그러면 이번에 우리 장병들 중에 몇몇 인원들은 파견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번 행사는 국방부, 방사청, 그리고 국군 장병을 최고의 VIP로 모시는 행사로 통역병이나 운전병 등 군의 일체 부담을 주지 않는 외부 민간 인력을 활용합니다. 좋아. 아주 좋아. 대한민국 최고의 방위산업전시회 DX코리아.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개막합니다. 다가올 미래의 무기체계와 변화하는 국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 DX코리아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방산기업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12사단 중대장의 첫 재판이 있었고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 잘 받아야 돼요. 부중대장에게 군기훈련을 지시하겠다는 보고만 받았고 완전군장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중대장의 의견입니다. 중대장의 변호인은 중대장의 의견이죠. 중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중대장한테 군기훈련을 하겠다고 지시를 받았어. 근데 저 친구들이 완전군장을 맸다고 난 예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소리가 왜 안 나옵니다. 반대로 부중대장 측은 완전군장과 구보를 실시한 것은 인정하지만 규정에 어긋난 뛴걸음과 팔굽혀펴기는 중대장이 지시를 내려 사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근데 완전군장 구보 완전군장을 맸고 본인이 완전군장을 돌린 것은 내가 인정을 하는데 그 중에 갑자기 와서 뛴걸음을 시키고 팔굽혀펴기 시킨 것은 중대장이 직접 지시를 했다. 재판을 방청한 유가족직과 군인권센터는 피고인들이 사과는커녕 법적인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범위를 인정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학대에 대해서는 갑자기 고위가 없다. 이런 논리는 사실은 좀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고 불합리한 것으로 저희는 평가가 됩니다. 본인들이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강변하기에 급급했다라는 모습에 유가족들이 다시 한번 상처를 법정에서 입었다는 것이 중요한 지점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숨진 훈련병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자 중대장은 완전군장을 지시한 적이 없다. 부인은 이제 제가 중대장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나는 가군장을 매라고 했다. 나는 완전군장이 아니라 그 가군장을 매라고 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부중대장의 어떠한 이유로 완전군장에다가 군장을 결속하게 그래서 책까지 집어넣고 무게를 그 규정에 넘는 20kg 40kg까지 매게끔 지시를 했다. 나는 그렇게 시킨 적이 없다. 완전군장 안에 그런 게 들어있는지 몰랐다. 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거를 내가 검사 입장에서 말을 하면 자 20kg 군장과 40kg 군장을 매면 어깨에 군장이 처짐이 다릅니다. 그 군장 안에 책을 집어넣고 많이 집어넣으면 군장 끈이 처지는 게 달라요. 그 군장을 매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가군장이랑 완전군장 꽉 채워서 무게가 무거운 거랑은 맸을 때 무게가 달라 보이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더 처져 보이고 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규정이 완전군장보다 더 많이 책을 집어넣고 무겁게 한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로 중대장은 완전군장 격수 사실 몰랐다 그래도 군장이 처져 있음과 많이 힘들어. 그럼 중대장이 가서 군장을 한 번이라도 손으로라도 들어봤어야죠. 손으로라도 들어봤어요. 야 뭐야 왜 이렇게 무거워. 내가 가군장 싸라고 하지 않았어? 야 군장 내려놔. 라고 했으면 제가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몰랐다. 일단은 봐봐요. 완전군장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완전군장을 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대신 완전군장 안에 가군장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봤을 땐 100% 카톡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완전군장을 가군장으로 해라고 아마 구두로 지시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서류나 뭘로 안 남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완전군장 구보를 한다기 위해서 내가 허락을 했는데 그 군장 안에 책이나 더 무거운 것이 있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내가 더 규정에 어긋난 가혹행위를 했고 그걸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도 내가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차라리 너 중대장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결론은 여기서 완전군장을 하다가 부중대장은 그걸 받아서 그 무거운 군장, 부중대장도 잘못한 게 맞아요. 완전군장 안에 더 무거운 군장을 교척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봐도 답답한 게 군장을 매봤어야지.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야. 완전군장을 무겁게 매봤어야지 간부들이. 아까 내가 우리 삼사관학교에서 교육받을 때 우리 훈육장 교수님이 야 군장 40kg로 맞춰와서 우리는 앞으로 저울 쟀거든요. 40kg 군장 매면 여러분들 프레임이 휘거나 군장을 딱 매잖아요. 누가 봐도 엄청 무겁게 생겼어요. 그냥 군장은 딱 봐도 가볍게 좀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근데 완전군장 40kg로 하면은 누가 봐도 이게 프레임이 좀 찌그러지거나 확 쳐져 있어요. 이게 빠싹 땡겨도 무거운 게 눈에 보여요. 무겁게 매면.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해봐 온 거야. 안 해봤을 가능성이 커요. 해본 사람은 알아. 그리고 군장을 매면 손으로 한 번씩 만져봐야 돼. 원래 부하들 이렇게 군장 가벼운지 안 가벼운지 무거워. 물론 가벼운 가라 군장 싸우면 행군할 때 너 가라 군장 싸우지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는데 딱 보면 안다고 딱 보면. 그리고 이제 병사도 이등병들 같은 경우도 딱 군장 맺을 때 군장이 뭔가 이상하다. 만져보고 야 너 군장 이렇게 무거워. 누가 넣어서 다 시켰어? 야 너 왜 이렇게 무거워. 그것도 할 줄 알아야 돼. 야 중대장이거나 소대장이 소대원을 데리고 행군을 출발하는데 소대원 이등병이 군장이 뭔가 무거워 보여. 그럼 손으로 만져거나 눈으로 보고 야 뭔가 이상한데? 너 군장 내려놔봐. 군장 한번 확인해보자. 야 왜 이등병한테 이게 있지? 왜 얘는 더 군장이 무겁지? 왜 얘가 더 무겁게 매고 있지? 누가 지시했어? 이것도 가혹행위 찾아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야 내가 농담 아닌데 지금 장교들이 미안한데 후회들아. 너네도 혹시 부하들한테 군장 가볍게 결속한 법 잘 알려주냐? 이 잘 속옷 잘 말아서 딱 짱짱하게 매야 군장이 안 무겁단 말이에요. 그냥 막 쑤셔놓으면 무거워요. 그걸 잘 말아서 잘 끼워놓고 하면은 딱 이쁘게 군장 안에 결속을 하면은 군장도 딱 그게 뭔가 퍼지지 않고 딱 매기가 편하게 매주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 소대원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이 돼? 장교들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고. 소이나 하사들이 부하들한테 본인의 군장을 그 바짝 땡기고 군장 안에 결속을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무게중심을 잘 잡게 해서 부하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이 되냐고. 그걸 안 알려주잖아. 그런 능력도 없고. 일단은 말이 안 되는 게 중대장이 눈으로 저 무거운 군장을 못 알아본 것도 무능력한 거고. 본인도 저렇게 군장을 안매봤을 가능성이 커요. 커요. 아 그리고 봐봐. 일단은 중대장이 야! 너 이 새끼들 뭐야? 야! 선착순 시키는 순간! 그때부터 이 군기훈련은 중대장한테 위임된 거예요. 그럼 중대장이 책임지는 거야. 아 답답하네. 여기서 부중대장이 시켰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비겁한 변명이야. 아 가오가 없는 거야 중대장이. 야 그래서 니 부중대장이잖아. 니 부하잖아. 너 선착순 띵거름시키고 팔꿈패벼기 니가 시켰잖아. 중대장이 시킨 거잖아. 완전군장 메고. 이미 그때부터 너는 너 책임인 거야. 만약에 소대장이 하고 있는 대대장님이 야 이 새끼들. 야 완전군장 선착순 띵거름해! 이 새끼들 말이야. 근데 거기다 대고 아 저는 군기훈련을 지휘한 게 아니라 그 지도한 겁니다. 저는 지휘한 게 아니라 지도한 겁니다. 야 저래서 군기훈련이 되겠어? 뛰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지도한 거야. 야 무슨 소리야 이게. 임성근이 뺨으로 치는 소리인 거야. 뭐 임성근이랑 뭐가 달라. 나는 지휘하지 않았다. 나는 지도했다랑 뭐가 다르냐고. 이미 여기서 중대장이 야 선착순 지시를 하고 팔꿈패벼기 시키는 순간 이 군기훈련의 책임은 중대장한테 위임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무권의 위임인 거야. 내 지휘자, 내 상급자, 나의 군기훈련을 허락한 사람 그리고 군기훈련을 허락한 사람이 허락한 사람이면 그 군기훈련을 하기 직전에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그걸 다 책임을 내 책임과 권한을 위임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책임과 권한을 위임 내 권한을 위임한 거였으면 그 위임한 것때도 책임을 지는 게 중대장이야. 그러면 본인이 내려가서 군기훈련을 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내려가서 제대로 규정대로 되고 있는지 혹은 부중대장이 지랄을 하면 중대장은 지랄을 하면 안 되는 거야. 한 명이 지랄을 하면 야 괜찮냐? 부중대장 살살해라. 너 많이 힘들지? 어깨 숨도 쉬고 잘못했지? 다음부터 다음부터 그러지 마. 부중대장 오늘 이 정도만 해. 한 명은 화를 내면 한 명은 유해지고 한 명은 잘 해주는 게 원래 그게 올바른 거란 말이야. 원래는 대대장님이 지랄하면 작전과장이나 정책과장님은 온순한 분이 오고 대대장님이 온순하면 정책과장이나 작전과장 지랄 맞단 말이야. 원래 그렇게 티키타카가 있어요. 뭐든지. 엄마가 지랄 맞으면 아빠가 아휴 아들 왜 그랬어 하는 거고 아빠가 이 새끼가 하면 엄마가 아휴 여보 애가 그럴 수도 있자면서 이 부부라는 것도 이 부모라는 것도 한 명이 화를 내면 한 명이 달래주고 한 명이 지랄 맞으면 한 명이 또 보듬어주고 이래야 밸런스가 맞는 거란 말이야. 어? 근데 이게 왜 중대장이 부중대장이 만약에 저렇게 가혹행위를 만약에 가혹행위한 게 맞아. 부중대장은 잘못했어요. 자 부중대장은 애들 죽일 생각이 아니었단 말이야. 좀 고생만 시키려고 했다. 완전군장 매고 땀 뻘뻘하면서 걸었겠지. 근데 걷다대고 심박수가 빨빗대고 지금 사망하게 된 게 근육이 녹아내리는 융해증이잖아요. 융해증으로 사망한 거면 내 근육을 급하게 쓴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또 부중대장이 무슨 중대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 자 훈련병 고의성 입증이 쟁점이다. 라고 얘기 나오면서 아유 광고가 어마어마하네요. 이거 다 돈인 거 알아요 여러분들? 아 씨발 관심 없는 광고 오케이 이게 다 돈이야. 언론사들이 이런 거 돈 먹는 거야 광고비로 자 완전군장 사망 12사단 훈련병 첫 재판 고의성 입증 쟁점이다. 군기훈련 고의성 고의성 재판 재판 쟁점 전망이다 나오는데 국방부는 체력탄련시 군기훈련 하지 마라. 온도도 확인 안 했다. 그래 나는 솔직히 이거는 오케이 신체 상태나 온도 확인 안 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쳐. 체력탄련식에 군기훈련 줄 수 있다고 쳐. 그럼 규정 안 해서 하거나 그리고 힘들어 하면 하 병력이 만약에 힘들어하고 뭐 토할 것 같아. 그러면 너 힘들어? 이 새끼야. 누워. 다리 들어. 다리 들고 있어. 호흡하고 있어. 그래서 PT8번을 우리가 왜 하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PT8번이 이게 물론 여러분들 가혹하고 힘든 훈련인 거 압니다. PT8번이 물론 힘들죠. 근데 이거 하는 이유도 있어요. PT8번이 힘들고 숨찰때 누워서 다리만 들을 때 복근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혈액도 이렇게 내려가고 조금 이게 호흡도 좀 돌아오고 물론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이게 온몸 비트기가 숨이 헬떡거리거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훈련이 아니란 말이에요. 뛰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누워서 하는 거고 혈액이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힘들 때 가끔씩 쉬면서도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쉬면서 난이도가 높은 훈련이야. 그래서 힘들 때는 누운 다음에 다리 들어 하면서 PT8번 같은 걸 시키는 거야. 이거 다 요령이라고 그냥 막 무식하게 계속 팔벌로 높이 뛰게 하고 그냥 뭐 PT샵 띠띠띠 하면서 막 이거 뭐야 퍼피하고 그렇게만 하면 애들 쓰러지니까 저걸로 쓰러지는 사람은 없잖아. PT8번으로 하다 기절하는 사람은 없잖아. 이렇게 기진맥치는 해도 저거 하다 기절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치 목이 더 아프지. 목 버티려고 해서. 이걸로 기절하거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힘들 와중에서도 이런 머릿속을 좀 생각을 해서 혈액이 좀 아래로 통하기도 하고 숨도 좀 호흡도 하고 그런 훈련을 좀 주는 건데 좀 이제 많이 이게 사실 이게 그만큼 장교들의 자질이나 교육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자질이 많이 부족하기는 해요.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왜 신병교육대에 신병교육을 받지 않은 장병 교육의 양성교육을 하는 훈련부사관 교육 훈련 교육을 받지 않은 이런 돌팔이 장교들이 훈련 중대장 훈련 부중대장 오는 것도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네들은 미자격자들이에요. 돌팔이란 말이야. 훈련부사관들은 최소한 부사관 학교에서 훈련 교관이 되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교육을 받고 오는 친구들인데 이 중대장이나 이 부중대장은 그냥 임관에서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보직 채우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훈련 교육 기간에는 돌팔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여기서 화가 나는 부분이 자 가장 큰 문제가 이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았음. 애초에 처음에 쓰러졌을 때 바로 응급회기 응급회에 실어서 이동하고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 이건 여기 없네. 여기서 여기서 이단 말이야. 중대장이 이런 말 했단 말이야. 하나는 하나는 정신 둘은 둘의 차리자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그 팔굽혀펴기 중에 군장에서 물건이 쏟았다. 자 그랬으면 여기서 봐봐. 군장에서 물건이 쏟았다? 그러면 뭐야? 완전 군장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 아니 그렇잖아. 봐봐. 이미 군장이 쏟아졌으면 이 안에 책들이 나오고 그랬으면 야 뭐야? 야 군장에서 그게 왜 나와? 잠깐만. 동작 그만. 야 부중대장. 너 내가 애들 가군장 사라 그랬는데 이거 뭐야? 왜 이게 쏟아져? 라고 스탑을 걸었어야지 사실은. 맞잖아. 이미 나왔잖아. 본인이 인지한 거잖아. 인지한 상태에서 한 거고. 야 그리고 심지어 입대한 지 얘 9일인가 됐죠? 이 친구들. 일주일 조금 넘은 친구들이 완전 군장에 대해서 뭘 알아? 니들이 완전 군장 교육은 하긴 했어? 완전 군장 교육도 안 하고 완전 군장이 제대로 뭔지도 모르는 애들한테 완전 군장도 쌀 줄 모른데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 교육도 안 했는데 이야기도 안 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자체가 여기서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일부러 죽이려고 그랬냐 가혹행위에 학대를 해서 일부 세상을 떠나게 하려고 했냐 저는 그런 고의성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저는 고의가 설마 고의가 있겠습니까? 설마 고의겠어요? 그거는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중대장이 지금 회피하는 걸 보면 좀 너무 아쉽다. 아니 너가 이미 여기 나와 있잖아. 이런 증언들이 있잖아. 중대장이 이런 말을 했잖아. 물건이 중간에 쏟아졌다며. 너 군장 살 줄 모르냐 했다는 거는 군장 내용물을 확인했다는 거고 이미 이 친구들 군장을 살 줄 모르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얘네들 뭐라고 대답하냐? 힘들어? 아니면 일어나? 나 곧 전역자야. 지금 군법에 따라 군기훈련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팔굽혀펴기 시켰다. 남씨는 남씨는 팔굽혀펴기 시킨 거네요? 힘들어? 아니면 일어나? 당연히 힘들지. 나 곧 전역이다. 아 참 이놈 자식도 아니 훈련에 한 명이 울었어? 나 우는 거 싫어해? 아 여기 무슨 뭐 수련회 왔어 니네?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잠깐만 내가 눈물 날려고 그러네? 야 입대한 지 이제 9일밖에 안 된 애들이 가혹행위 훈련 군장 뛴 걸음 하다가 약간 힘들어서 울었어. 그럼 울면은 아 좀 사람인데 좀 마음이 약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내가 내가 지금까지 지휘하면서 내가 데리고 있던 우리 부대원들이 내 앞에서 운 적은 한 번도 없거든? 아 너무 힘들어서 운 것보다 고맙다고 해서 운 친구도 한 명 있었고 자기 어렸을 때 이야기하다가 상담하다가 자기 어렸을 때 힘든 얘기하면서 운 친구는 있었어요. 소대원 중에 자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힘들었다고 해서 얘기하다가 운 친구는 있었어. 근데 내 앞에서 훈련이 힘들고 뭐가 힘들어서 우는 애는 없었거든? 아직까지는? 아 내가 군생활하면서? 근데 만약에 내 앞에서 훈련하다가 만약에 가혹행위한테 우는 친구가 있으면 나는 멈췄을 것 같아. 나는 스탑했을 것 같아. 야 그만해. 잘못했어 안 했어? 거기서 끝내면 되잖아. 죄송합니다. 할 거 아니야. 군장 내려놓고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이 훈련의 목적이 군기 훈련의 목적이 뭔데? 잘못된 걸 알려주고 군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멈춰야지. 스탑했어야지. 애들이 울거나 힘들어하면은 그만할 수도 있지. 그만하고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 너 잘못한 거 알겠지? 예. 다음부터 그러지 마.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그럼 끝내면 되는 거잖아. 똑같아. 사실 부중대장도 나쁜 놈인데 야 여기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나 곧 전역이다. 야 이런 거는 뭐 그런 거 있지. 만약에 객이었어 병사가. 야 너 지금 나한테 왜 된 비냐? 소회장님 장기하실 거 아닙니까? 이 새끼 봐라? 나 곧 전역인데? 알파노? 하면서 싸우면 왜 일하겠지만 훈련하는 애들한테 야 나 곧 전역이니까 너희들이 뭐 찔러봤자 나 소용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너무 안 하... 들어봐. 군기훈련을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 학대하려는 범인은 없었다. 학대의 고의성이 없는 이상 학대로 인해 박훈련병한테 사망했다는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내 가혹행위는 인정하다. 인정한다. 완전군장 상태로 실시할 것을 전형에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했으면 완전군장을 메고 있으면 그럼 니가 중대장에 와서 야 내리 벗으라고 해야지. 야 너네 왜 완전군장 메고 있어? 야 부중대장 너 완전군장 나한테 시키시한다고 얘기 안 했잖아. 야 군장 다 벗어. 그리고 시켰어야지. 그랬으면 내가 오케이. 근데 거기서도 선착순 달리기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만약에 반복 이거를 니가 이 논리를 맞추려면 가자마자 벗게 했어야지. 야 완전군장을 왜 메고 있어? 내가 지시한 건 이게 아닌데. 그럼 벗게 했어야지. 아니잖아. 내용물이 쏟아졌잖아. 근데 왜 군장을 그따구로 메느냐고 뭐라 했다며. 그럼 여기서 본인의 잘못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 거다. 자 그리고 처음 군장한 상태에서 두 바퀴 보행한 거 인정한다. 다만 명령권자인 중대장이 군기훈련을 집행하면서 집행권한이 완전히 상실됐다. 사실 저는 이제 부중대장의 말도 맞다고 봐요. 부중대장도 잘못한 게 맞는데 중대장은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중대장은 그 책임을 지라고 지휘관인 거고요. 지휘관이고 노교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중대장이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만약에 중대장이 없는 상황에서도 중대장이 허락한 상황에서 얼차를 받다가 사망했더라도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건 맞습니다. 왜? 내 부중대장이었고 내가 그 얼차를 받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제대로 확인 안 한 거에 대해서 과실로 인해서 부하가 잘못으로 사망했다면 중대장도 어느 정도 일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대대장도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당 신교대 대대장도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대대장이 주둔지 안에 있었고요. 대대장이 대대장실에 있었는데 밖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수많은 간부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 완전군장하고 있는 거 관부들이 봤습니다. 훈련소에서는 그런 얼차를 할 수가 없거든요. 관부들도 방관한 제가 있겠죠. 누구도 말리지 않았으니까. 대대장도 그 주둔지 안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중에 벌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 대대장도 책임이 있습니다. 아예 없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대대장 책임 없다고 얘기한 적 없었습니다. 지휘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장은 현장에서 심지어 이 얼차를 본인이 터치 받아서 중간에 말리거나 멈춘 것도 아니고 멈췄는데 그랬으면 내가 이해를 해. 중대장이 달려와서 야 니네 뭐 하는 거야. 야 부중대장 야 궁장을 왜 싸고 있엄마. 내가 그렇게 지시한 적 없잖아. 라고 했는데 갑자기 쓰러졌어. 그랬으면 내가 이해를 해. 멈춰. 했는데 그때 쓰러졌어. 그러면 중대장의 책임이 형사적인 책임 없더라도 지휘 책임은 있겠지만 형사적인 책임은 없겠지. 그런데 이거는 중대장이 그 자리에 와서 야 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이 못 가고 있잖아. 병원 실려가는 훈련병 자신의 의식을 찾았을 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야기하고 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이 못 가고 있잖아. 아 진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 진짜 답답한 게 이게 얘네들이 태릉선수촌이 아니잖아. 훈련병 체력 안 좋은 거 알잖아. 훈련병 체력 안 좋은 거 누구나 알고 있잖아. 그런데 쓰러졌는데 아 쓰러지면 놀래가지고 야 괜찮아 하면서 바로 군장 풀고 물 붓고 빨리 이송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일어나 너 애들 너 때문에 애들이 못 가고 있잖아.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야 괜찮아? 괜찮아? 그럼 때리고 야 전투아 벗어 벗어. 그만 스톱. 스톱하고 호흡시키고 얼굴 상태도 보고 입술이 파래졌을 거예요. 분명히 입술이 파래지거나 아니면 뭐 식은땀도 많이 나거나 얼굴이 변했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얼굴이 변해요. 그리고 저런 운동 시키거나 저런 거 시키는 사람들은 얼굴의 입술색을 잘 봐야 돼. 입술색 입술색이 하얗게 변해요. 파래지거나 혈액이 안 돌아서 빨리 풀어주고 빨리 의무실로 가보자 이렇게 갔어야지 아니면 걸으면서 호흡해야 돼요. 걸으면서 그리고 만약에 훅 쓰러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숨이 막혀요. 쓰러진 사람도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입을 벌려야 되거든요. 입을 벌려서 혀가 말려 들어간 거네. 이걸 입을 쫙 벌려줘야 돼. 내가 두 번인가 해봤거든. 운동하던 여자분이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쓰러졌어요. 제가 입을 벌려줬어요. 숨을 쉰단 말이야. 우리 와이프도 한번 쓰러진 적 있거든요. 제가 어제 출장 갔다 왔는데 와이프가 괜찮아? 몸이 안 좋아? 갑자기 내 앞에서 쓰러진 적이 있어. 그리고 내가 제일 먼저 한 게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빨 사이로 해서 입을 벌렸어요. 혀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 안 되니까 숨이 안 돼. 코 고는 것처럼 이렇게 숨 쉬거든. 쓰러지면은 호흡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빨리 호흡시켜야 입을 딱 열어줘야 되거든. 빈혈 오거나 여자들 같은 게 빈혈 같은 경우가 있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손가락으로 손가락이 늦으면 안 되는데 우리 와이프니까 어떻게든 살려야 되잖아요. 입 막 제 와이프 이름 대면서 손 차려! 어? 손 차려 한 다음에 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입 벌려! 입 벌려! 나 입 딱 벌리니까 숨 쉬면 딱 깨더라구요. 숨이 확 들어오니까. 이런 것처럼 이 뭔가 쓰러지면은 야 괜찮아? 얼굴 봐봐. 야 너 표정이 안 좋은데? 아이씨 야 그리고 솔직히 저 더운 여름에 저렇게 완전 군장하고 막 뛰고 팔굽혀기 하면은 당연히 쓰러지지. 아 그리고 쓰러지면 거기다 대고 괜찮니? 괜찮아? 야 그만! 하고 멈출 수도 있어야지. 아니 도대체 훈련병인데 도대체 왜 그러? 난 이해가 안 되네. 아무튼 그래 오케이. 이해 안 되는 짓 했어. 야 그러면 최소아 니가 중대장이면 니 부하잖아. 니 부중대장이잖아. 니가 데리고 있던 부하인데 야 부중대장도 너 때문에 정과자 됐어. 내가 순간 욕 나올 뻔했는데 야 중대장 너 때문에 부중대장도 정과자 된 거야. 야 인간아 니가 제대로 지시하고 니가 거기 가서 팔굽혀기 하면 띵걸음 선착순 안 시켰잖아? 그럼 부중대장도 그냥 징계로 끝날 거였어. 밝혀지더라도. 너 때문에 부중대장도 감옥가게 생겼어. 이 기집애야. 이해가 안 되니?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멀쩡한 걔 부중대장도 감옥가게 생겼다고. 물론 부중대장도 군장에다 특집어놓은 건 잘못한 거 맞는데 부중대장은 뛰게 할 생각이 없었어. 그냥 군장 보잉시킬 생각이었어. 뛰게 한 건 누구야. 야 윤희명 때 봐봐. 여러분들 내가 소신발언 하나 제가 영상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자 윤희명 사건 때 이때 얘네들 다 정과자 됐어요. 아시죠? 윤희명 때 보세요. 자 여러분들 정말 이때 물론 이 새끼가 사건 주도자고 이병장이 나쁜 놈인 거 맞는데요. 여러분들 중대장이나 소대장이 좀만 더 관심 갖고 봤잖아요. 얘네들 다 정과자 안 됐어요. 기껏해야 얘 병장만 영창 가거나 징계 먹었을 거예요. 이걸 빨리 파악하고 빨리 체크했으면 간부들이 빨리 파악했으면 얘네들 때문에 다른 애들 전부 다 정과자 됐어요. 다 가담을 했으니까. 물론 가담한 이 부사간 놈 새끼 미친놈인데 이거 중간에 한 명이라도 빨리 캐치하고 파악했으면 얘네들 그냥 영창 가고 말일이었어요. 사실은 후임 괴롭혀서 내 아들이 군대 갔어. 나는 물론 여기 나온 친구들 죄인 맞아요. 공범한 친구들 정말 죄인 맞거든요. 제가 그것까지 부정하진 않겠는데 만약에 내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갑자기 일병인데 감옥을 가게 생겼어. 왜? 병장이 시킨 대로 했대. 근데 그게 가혹 행위가 있었고 그러다가 자기 이등병 후임이 죽었대. 근데 그걸 시킨 게 누가 병장이래. 그럼 나도 미칠 거 파악할 것 같은데? 내 아들이 군대 갔는데 정과자가 됐어. 걔는 일병이라 힘도 없는데 병장이 시키는 거 병장이 시키는 거 안 하면 나도 막아주니까 나도 가해자가 된 거야. 물론 용기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자 애초에 여기서 이 병장이 안 됐으면 얘들 다 정과자 안 됐을 거란 말이야. 똑같아. 중대장 너도 네가 거기서 뛴 걸음 안 시키고 그렇게 가혹하게 안 했으면 아니면 애초에 처음에 쓰러졌을 때 빨래 응급처 취했으면 부중대장 감옥 안 간다? 어? 부중대장 감옥 안 가? 너 때문에 정과자 되는 것들도 있어. 근데 거기다 대고 내 책임이니 네 책임이니 이거를 이걸 따진다고? 야 정말 책임감 없다. 정말 너 비겁하다 너도. 중대장이 아니야. 장교가 아니야. 깜냥도 없어. 부하를 내가 야 네 지시로 인해서 한 거잖아. 중대장 너의 지시로 한 거야. 네가 오케이 한 거야. 네가 하라고 했잖아. 중대장 네가 하라고 한 거야. 대대장의 권한이 아니잖아. 그거 중대장 권한이잖아. 중대장 권한이잖아. 그럼 누가 누가 사인했어? 누가 오케이 했어? 대대장이 오케이 한 거야? 네가 오케이 했지? 그 심지어 넌 현장에 갔어. 그리고 군장이 쏟아진 걸 네가 봤어. 그걸 멈추지 못한 게 누구야? 너야. 중대장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오히려 부중대장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야. 나 때문에 내가 그거 띵걸음 시키고 팔굽혀펴고 시켜서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우리 부중대장은 죄가 없다. 자 이렇게 나가지. 그리고 나서 고의성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차라리. 비겁하지 않게. 죄송합니다.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제가 정말 잘못했는데 정말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중대장으로서 우리 부중대장은 죄가 없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차라리 야 중대장 그래도 제가 의리가 있네. 제가 그래도 중대장이라서 지 부활 감싸줄 줄 아네. 라는 얘기라도 듣지. 이게 씨와 병신이 지기 씨. 야 이게 뭐 장교냐 쪽팔리게? 안 쪽팔리냐? 근데 이런 애들이 지금 이런 장군이 있다 이거지. 이런 장군이 해병대에도 있잖아. 장교라는 새끼들이 다 무너진 거야. 야 애초에 처음에 이런 일이 발생해. 그러니까 여기서 또 갑자기 열받는 게 나. 야 이거 휴가 보낸 새끼 찾아야 돼. 휴가 보낸 새끼. 야 갑자기 휴가를 왜 나가. 휴가를 왜 나가냐고. 12세당 중대장 왜 휴가를 가. 아 재판 다녀오셨다고요? 진짜 이 씨. 야 이따 휴가 보낸 새끼 이거 이 씨. 이 새끼 찾아내가지고 야 휴가 내보낸 새끼 징계 내려야 돼. 군에 우리 그 군인들에 대한 신뢰도를 망신시켰잖아. 많은 간부들이 저기가 왜 휴가를 나가? 쟤 가해자를 지금 감싸주는 거야? 또 여군이라서? 여군이어서 보내준 게 맞아 사실은. 미안하지만. 그 미친놈들인데. 미친 새끼들인데. 야 중대장이 정말 창피하다. 이 씨씨 버러지 같은 새끼들. 버러지 같은 새끼 이거. 어? 야 내가 중대장이면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무릎 꿇고 사과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다만 제가 책임 다 지겠는데 고인은 아니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라고 하겠다. 멍청한 년아. 아유 씨. 변호사도 아유 멍청하게. 야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냐? 중대장으로서 내가 책임을 지네. 책임질 것과 내가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선처를 바랍니다 라고 차에 국민적 용보나 부모님한테 무릎 꿇고 빌었어야지. 아유 붕신 같은 년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고인은 아니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무릎 꿇고 씨 애초에 빌었어야지. 인정하고. 너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애 이렇게 돼가지고 너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너 씨X 너 육사 아니잖아. 학군이니까 이렇게 된다. 육사였으면 넘어왔 수도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너 학군이어서 이렇게 된 것만. 농담입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네가 무릎 꿇고 빌고 살려달라고 하고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대원 부대원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휴가는 무슨 휴가 같은 미친 것 같은 휴가 보낸 새끼들 정신평자 새끼들 이렇게 빻다 때려야 되고 대국민 사과시켜야 돼. 이거 진짜 한번 찾아볼까 진짜 휴가 보낸 사람 누군지? 꼬리하면 꼬리하면 물어봐? 누가 휴가 보냈는가? 만약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시는 분 있으면 제보 좀 해주세요. 누가 휴가 승리를 했는지 벌거벗겨볼라니까. 아니 네가 애초에 그런 그런 루트로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죄를 용서받고 그러면서 용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 사람 동정심이 생겼을 거야. 아 그래도 중대장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좀 오버했구나. 아 중대장이 그래도 부중대장 챙겨주네. 아 그래도 중대장이 중대장으로서 책임을 지려고 하네. 그래도 장교네. 그래도 책임을 지려고 하네. 야 임성근보다 네가 낫다. 라고 했겠지. 근데 이씨 지금 하는 꼬라지가 이씨 장교멍신 다 시키고 있네? 최소한 네가 그렇게 했으면 임성근보다 낫다라고 할 거 아니야. 최소한 네가 부중대장 감싸고 부중대장 죄가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지휘를 하고 제가 너무 겁이 나서 부모님한테 제가 잘못했다. 제가 뭐 했다라고 이야기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머니 아버님한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그때 말씀을 드려서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했습니다. 앰뷸런스에서도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말을 못했습니다. 무서워서 제가 처벌받을까봐 인간으로서 제가 처벌받을까봐 두려워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이제 와서 정말 사과를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제 부중대장은 죄가 없습니다. 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제가 잘못입니다. 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그러고 내가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너는 임성근보다 낫다고 했을 거야. 야 그래도 제가 임성근보다 낫다. 저 기집애가 고추 달린 임성근보다 낫네. 야 강유진이 임성근보다 낫다. 라고 이야기 나왔을 거야. 근데 너는 이미 끝났어. 이미 너는 너는 이제 책임 회피도 안 해? 이제 부중대장한테 책임을 떠넘겨? 야 저 야 저 중대장 저 야 너 군장 낸 거 봤다며? 너 그런 거 봤대. 야 저 임성근랑 똑같은 년이네 저거? 어?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답답해 그래서. 어? 아 이 민심을 읽을 줄 모르나? 야 기껏해야. 너 어차피 초범이라서 가정돼. 가정방이라고 너 어차피 초범이라서. 너 어차피 고의 드러날 수 없어. 어차피 고의로 안 돼 이거 솔직히 말하며.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지금부터 그냥 처음부터 애초에 엎드렸어야 된다는 거야. 부모 앞에서. 처음부터 애초에 엎드리고 살려달라. 죄송합니다. 다 인정하고 있어. 부모도 눈물 흘리면서 그냥 용서하려고 한다거나 용서 못 하더라도 국민적으로 넘어봤어도 야 그래도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려고 하네. 언론 앞에서도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지위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훈련병에 너무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무릎 꿇고. 네 맞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부중대장은 죄가 없습니다. 제가 다 지시한 겁니다. 제가 얼차려 줬습니다. 하지만 정말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무릎 꿇고 이야기했고 포토란에서 이야기하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부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죄 갚고 살겠습니다. 평생 지은 벌 달게 받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어봐. 네 이미 얼굴 다 팔렸는데 모색끄 처리한다고 뭐한다. 이미 얼굴 다 팔렸는데 나 같으면 정면돌파한다. 임성근처럼 정면돌파하지 말고 임성근은 나는 기억이 안 납니다. 나는 못 봤습니다. 나는 핸드폰 비밀번호가 기억 안 납니다. 그 정면돌파 말고 정말로 잠겨줬어.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러고 나서 재판에서 고의는 아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고의는 아니었으면 그러면 좀 인정이 되겠지. 어차피 고의는 안 돼 내가 봐도. 아무튼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리고 휴가 이씨. 강유진이가 휴가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휴가를 내보낼 새끼들이 문제인 거예요. 휴가를 정신 나간. 이 정신 나간 새끼들 얼마나 정신이 나갔으면. 얼마나 정신이 나갔으면. 훈련병이 사망했는데 웃음체조를 하고 있냐고. 얼마나 정신 나간 새끼들이면. 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만. 자 오늘도 신나게 시작해봅시다. 자 웃음체조 발사. 연결식 하고 다음날 웃음체조 발사하는 이런 사단이 있다 없다? 미친 새끼들이지. 이거 김상호가 터뜨려가지고 나온 거 아니 언론에. 아무도 얘기 안 하다가. 최초 언론 보도 누구야. 이거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 누구냐고 웃음체조. 김상호다. 미친놈이란. 이 12사단이 미친 새끼들. 다음날부터 제가 이제 유튜브에 얘기하고. 쇼츠만 두고 하니까 다음날부터 안 했어요. 언론에 나와. 언론이 이거 내 거 보고 쓴 거예요. 진짜냐고. 내가 바로 제보했지 언론사에다가. 이 미친 새끼들이라고. 아휴 12사단 아무튼 정신병자들입니다. 12사단 훈련소는 한 게 아니라 12사단이 있습니다. 4단 사령부가. 미친놈들이지. 정신병자들이라니까. 자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이거 봐야죠. 이것도 최초 보도가 이제 김상호와 국가안보. 우리 국가보건행정사. 우리 안종민 선배님이 처음에 의문을 제기하신 겁니다. 12사단 훈련병 사망하고. 왜 헬기는 안 띄웠나. 이것도 진짜 우리가 쟁점으로 봐야 돼요. 물론 헬기 안 띄우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 다시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지금까지는 헬기를 잘 띄워서 잘 갔는데. 왜 이때 헬기가 안 떴는가. 왜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를 재검토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단독 보도. 김중환 기자가 단독 보도라고 하지만. 최초 보도는 최초 단독 보도는. 바로 캡틴 김상호였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 지금까지 모든 언론이나 모든 곳에서도. 헬기 안 띄우고. 왜 빨리 안 보냈냐라는 것을 집중하지 않았죠. 왜 사단에서는 이걸 번지고 싶. 군에서는 이거 번지고 싶지 않았어. 어차피 번졌어? 야 강유진이 한 명 죄인만 되면 그만이야. 그리고 조용히 넘어가면 오늘 땡큐지. 그런데 이거 헬기 안 띄우고. 왜 의료 조치까지 안 되느냐까지 밝혀지면. 골치 아프지. 군에서는. 그렇잖아요. 골치 아프잖아. 그래서 이거 얘기 안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먼저. 국가보훈 행정사님. 안종민 행정사 선배님이. 상호 후배. 네 선배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있습니까? 헬기가 안 떴다는 거야. 그렇습니까? 아니 원래 헬기가 떠야 되거든. 내가 알아보니까. 이제 우리 안종민 선배님 사무실에서. 헬기가 안 띄운 거를. 확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처음으로 얘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피커가 필요하니까. 제 채널에서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PD수첩에 다루게 된 거예요. PD수첩에서. 그리고 PD수첩 PD가. 찾아와서 밥 한 번 먹기고 왔습니다. 저랑 돈가스 먹었습니다. MBC 법화로. 그래서 PD수첩에. 혹시나 여군 중대점을 감싸는 듯한 언론 보도를 하면. PD수첩을 갉아먹겠다. 바로 죽인다 내가. 그때만. PD수첩 PD님의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MBC PD수첩이. 뭔가 그런 신뢰도가 너무 낮던데요. PD님. 그런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PD수첩이. 열심히 잘 만들었죠. 저는 잘. 괜찮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것도 우리가 조사를. 그러니까 이거 누군가 징계하고. 뭔가 괴롭히자. 그런 걸 떠나서. 제대로 빨리 조사를 해야. 다음에 이런 일이 또 발생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왜 이런 건 또 왜 민주당만 하고 있냐. 아 국민의힘이 보수는 안 보라매. 아 그러면은 민주당이 지금 임성근에 매달리고 할 때. 이럴 때 우리 국민의힘이. 또 이런 것도 앞장서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해야지. 아 내가 저번에. 약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들. 서울 안보 포럼 있잖아요. 내가 거기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거기에 국민의힘 신원식 아저씨가. 원식이 형이 만든. 그 단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거. 우리 발표하기 전에. 어떤 할아버지님께서 올라가셔가지고. 장군 출신이야. 그 아저씨가 무슨 말 하셨는지 알아? 12사단 중대장 징계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 아저씨가 또 거기서. 내가 그 따지려다가. 내가 시간도 없는데. 올라가자마자 따질라고 그랬거든. 아까 12사단 중대장 죄 없다고 하신 분. 중대장한테 징계를 주면 안 된대. 형사처벌 하면 안 된대. 과실치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얼차로 준 건데. 중대장이 군기 잡기에서 얼차로 줄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줄 수도 있지. 맞아. 내가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성우에서 얘기했던 걸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징계하면 안 된다. 형사처벌 하면 안 된다고. 진짜로. 그 성우에서 했던 말을. 그 서울안보 포럼에서. 그 어르신이 하시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야. 진짜로. 똑같이. 중대장을 징계하면 안 된다. 처벌하면 안 된다. 과실치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서. 나라가 봐서. 인권을 탓하면서. 나라가 봐서. 엉망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아 그래. 물론. 내가 정당한 얼차로를 줬는데. 만약에 중대장이. 규정에 나와 있는 얼차로를 줬는데. 그러다가 병사가 갑자기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 그러면 징계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규정대로 했고. 잘못했고. 규정대로 했는데. 갑자기 그 인원의. 개인.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망했다. 그랬다면. 그랬다면 중대장한테 징계를 하거나. 행사처벌을 한다면. 과하게 될 수가 있죠. 왜. 나는 규정에 있는 대로 했는데. 갑자기 얘가 몸이 안 좋아서 그랬으니까. 그랬으면 내가 이해를 하죠. 여러분들도 그럼 이해하잖아요. 그러면은. 참 운이 없었다라고 얘기한다거나. 아 아니면 원래 지병이 있었나. 그 친구가. 아 왜 그랬을까. 날씨를 확인해봤는데. 논도지도 높았어. 그러면 좀 무리했네. 무리했네까지 나올 거예요. 규정에 있는 얼차를 하다 그랬으면. 아 참. 참 잘 확인하지. 분노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군기훈련을 넘어서. 나의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얼차를 준 거예요. 그러면. 삼청교육대도. 그러면은. 야 세상에 그. 어? 그 인간 말쪽놈 새끼들. 뭐 하다가. 그 얼차를 주고. 좀 인간 만들어주려고. 교육할 수도 있지. 어? 아니. 도대체 이게.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도대체. 아니. 야 그. 머리 기르고. 그 양아치 같은 놈들. 삼청교육대다 모아놓고. 밥도 좀 덜 주고. 군대에서 조용 교육해준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나라의 군기를 위해서. 말갈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야. 자신의 기준으로 그거를. 그. 규정도 있고. 우리가 인권이라는 것도 있고. 뭔가 지켜질 것이 있는데. 지켜줄 것을 지켜주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건. 그러면 내가 지휘관이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니잖아요. 여군 지휘관이. 남군 병사들 성병 확인하겠다고. 야 나 바지 벗어. 팬티 내려. 성병 확인하자. 그러면 그것도 뭐라 그럴 거야. 아 중대장으로서. 애들 성병 확인하기 위해서. 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아무튼. 좀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셔가지고. 좀 답답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중대장이. 애들 때릴 수도 있지. 그럼 나중에 그럴 거야. 야 중대장이 애들 말 안 들면. 땀 따고. 후려 갈길 수도 있지. 아니 그. 다 갖다 붙이지 왜. 야 중대장이 사격장에서 애들 통제 안 되면. 쏘 죽일 수도 있지. 수부탄 훈련하다가 말 안 들면. 시발놈들 그냥 딱. 다 뒤져버려. 까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요. 뭐 다 갖다 붙여 그냥. 어. 태권도 훈련하다. 태권도 못하니까. 태권도를 그냥. 후드러 패고. 그냥 하이킹 날릴 수도 있지. 애들 말 안 들면. 귓방맹이 날릴 수도 있지. 통제하다 보면. 인권이라고. 야. 이게 인권이야. 애들 말 안 들어서. 귓방맹이 날린 건데.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지켜. 본인 손자가 만약에. 군대 갔는데. 그랬어봐. 가장 먼저 나서서. 얘기하실 분일 겁니다. 중대장한테. 중대장 고생했네. 우리 손자가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군장매고. 규정에도 없는데. 어제력까지 줬구만. 고맙네. 우리 손자 잘못 교육시킨. 내 잘못이네. 그럴 것 같아? 믿기는 소리하고 있네. 말같이 나는 소리하고 있어. 말같이 나는 소리인 거죠 정말. 아무튼. 이런 답답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